제우스의 탑 스몰더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상대는 아트록스 장인이네요. 과연 제우스의 스몰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감상해볼까요? 숨도 못 쉬게 압박하는 스몰더 7분동안 뚝가 맞는 아트록스 결국 맞다지쳐 사망하네요. 정신 차려보니 터져있는 하체 오늘도 인기남 제우스의 팬미팅 경찰별기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오잉! 완벽하게 비벼진 게임! 항상적 미드만 올라오네요. 당장 절ía not change! 전문 irritable proc심롤. 다닐 진짜 그런지 알 것 같아. 이 기업은 정말심이 잘 ہے. 이 기업은 정말 순조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잘 안전합니다. 너무 이상한 기업이 좋았습니다. 시몰더의 희생으로 이득포는 레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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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과 달리 제우스 키워주는 팀원 랩이 ㄷㄷ 까비 레드 먹는데 다가오는 귀여운 애쉬 한 동생이 안보일 수 없는 애용 아 아 아 아 음... 그냥 압도적으로 잘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귀요미 바루스 정답은 바로 연주하는 곳에 오는으로는 2루에 것도 좋은데 ㄷㄷ 전설을 지켜봅시다. 보나마나 압도적 긴량 1위겠는데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